안녕하세요. 저는 태성에서 CFD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광희 수석 매니저입니다. 이번 열린 세미나에서는 프로넥스라는 원디 기반의 연료체 분석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려고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엔시스와 같은 3D 시뮬레이션을 주로 사용하신 분들은 원디 코드가 생소하실 텐데요. 프로넥스를 사용해서 어떤 대상을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넥스 시뮬레이션 환경이 무엇인지 설명드린 다음 프로넥스의 기능에 대한 설명, 여러 산업 분야에서의 시뮬레이션 범위, 마지막으로 프로넥스와 엔시스 커플링 시뮬레이션 사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넥스의 정확한 제품명은 프로넥스 시뮬레이션 인발런먼트입니다. 줄여서 프로넥스 SE라고 표기하는데요. 편의상 프로넥스로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프로넥스의 본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위치해 있고, 엠테크 인더스트리얼이라는 회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엠테크는 일종의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였는데요. 1986년 에어로 컨베이어 시스템의 유동 분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원디 연료체 코드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적인 개발과 업그레이드를 거듭해 나가게 되었고요. 1992년, 플로넥스라는 이름으로 롤슬로이스의 항공기 엔진 개발에 해당 프로그램이 사용되면서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2001년경 플로넥스로 이름을 변경하고, 현재는 세계 49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플로넥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로넥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유체의 유동 특성과 열전단 현상을 개선하고 분석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플로넥스의 강점은 시스템 레벨의 광범위한 영역을 모델링하고, 단시간의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디 접근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3D CFD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료체 시스템을 분석하고, 시스템 최적화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플로넥스에는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부품들을 모델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성 유동, 투페이지 유동, 상변화, 연소현상 등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앤시스나 매트랩, 시뮬링크와 같은 서드파티 소프트웨어와 커플링이 가능하도록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로넥스는 유체가 원동력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연구하고 설계하는데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도구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과 영상은 RS-25 로켓엔진 시스템을 플로넥스로 연료동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로켓엔진의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연료동의 흐름 경로를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다양한 부품들을 모델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성을 플로넥스 네트워크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플로넥스는 이러한 플로넥스 네트워크 모델링을 통해서 연료동 시뮬레이션을 개선하게 됩니다. 각 부품의 설계 용량, 운영 조건 등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부품의 영향을 고려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게 플로넥스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플로넥스 네트워크 모델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언급은 했지만 유치가 흘러가는 흐름 경로를 따라서 플로넥스의 컴포넌트들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을 플로넥스 네트워크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아래 보이는 그림은 펌프 시스템의 일부를 플로넥스에서 네트워크 모델링을 진행한 간단한 예제입니다. 입구부터 출구까지 일련의 유동 경로에 대해서 파이프, 범프, 파이프 등의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모델링했습니다. 계산을 실행하면 플로넥스는 시스템 전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압력, 온도, 유령과 같은 물리현상을 예측하게 됩니다. 플로넥스는 단순한 수학적 또는 물리적 모델만 가지고 계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되어 온 다양한 경험적인 상관관계를 적용함으로써 예측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플로넥스도 3D 시뮬레이션과 마찬가지로 메스, 모멘텀, 에너지 방정식과 같은 다양한 방정식들을 풀어나가면서 계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플로는 1D로, 열 전달은 2D 기반으로 연류체 네트워크를 계산하게 됩니다. 컴포넌트들은 반경험적이기 때문에 보존방정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검증된 커롤레이션, 상관관계를 적용하여 계산이 진행됩니다. 플로넥스는 스테디 스테이트와 트랜지언트 스테이트 솔버 모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상상태 솔버는 매우 빠르게 정상상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합니다. 과도상태 솔버 역시 수요에 따라 조건이 변동되는 느린 과도현상 뿐만 아니라 파이프 내 워터헤머와 같이 어떤 찰나의 순간에 발생되는 물리현상들도 빠르고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해석 범위 또한 리퀴드, 가스, 압축성 유동, 투페이지 유동, 연소 등 다양한 유동현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플로넥스와 CFX와 같은 3D 기반 시뮬레이션에 익숙하신 분들은 플로넥스와 같은 1D 기반 프로그램의 필요성이나 활용성에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1D와 3D의 시뮬레이션 영역과 활용성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고민들을 단순화시켜서 플로넥스와 3D 기반 프로그램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프로넥스는 1D 기반으로 시스템 레벨에 대한 연료체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 레벨이란 광범위한 시뮬레이션 영역을 의미합니다. 큰 규모로 생각해본다면 공장 전체의 부품을 시뮬레이션에 포함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대규모 단위의 시스템 레벨만 고려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소규모 또는 특정 부품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 대상이 정해지면 해당 시스템에 포함된 컴포넌트들을 네트워크로 모델링하고 각 컴포넌트에 필요한 데이터 값을 입력하면 빠르게 계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플로넥스와 같은 3D 기반 프로그램은 플로넥스에 비해 비교적 작은 스케일이긴 하지만 기약적 형상을 고려해서 상세한 연료동 특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D CAD 형상과 3D 격자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자 상태와 경계 조건의 입력 정보에 따라 시뮬레이션의 정확도와 소요시간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와류 또는 난류의 규모, 핫스팟의 위치 등을 예측하고 더불어 형상 특성에 따른 유동 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플로넥스와 3D CFD 코드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플로넥스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연료동 특성을 예측하는 용도로 특화되어 있고 플로넥스와 같은 3D CFD 프로그램은 극부적인 형상을 고려해서 상세한 연료동 특성을 예측하기 때문에 해석의 목적이 다릅니다. 또한 플로넥스는 3D 기반의 CFD뿐만 아니라 미케니컬 프로그램과도 커플링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플링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은 세미나 마지막 챕터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이러한 1D와 3D 프로그램 간의 장점을 서로 이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플로넥스에서 플로넥스 네트워크 모델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프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유체가 흘러가는 유로를 만들었고 펌프와 압축기는 유체를 순화시키는 동력원이 되고 해당 컴포넌트의 성능 데이터에 의해서 유량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플로넥스에는 다양한 컴포넌트와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레벨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CFD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플로넥스는 ISO 9001과 NQA1 품질보증 시스템 환경에서 개발되었습니다. 플로넥스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신뢰성, 그리고 정확성을 입증한다는 유일한 원자력 인증을 획득한 소프트웨어입니다. 페블베드 모듈형 원자로, 고온 가스 원자로에 사용되는 컴포넌트들은 광범위한 검증 및 확인 테스트를 거쳤고 신뢰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외 다양한 컴포넌트들 또한 자체적인 검증과 테스트를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인증서들은 플로넥스의 모든 컴포넌트가 포괄적인 검증을 거쳤고 엄격한 품질 시스템 내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플로넥스의 기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로넥스는 여러 라이브... 플로넥스는 여러 라이브...